내가 너무 열받았지만 좀 참아볼게 우리 다음엔 뭐 할까? 초아야 응 우리 영화나 보는 거 어떨까? 좋아 나 영화 마지막으로 본 게 실미도거든 그리고 실미도 전에는 해운대 봤어 실미도가 2003년이고 해운대가 2009년이야 넌 거짓말을 했어 나 원래 극장에서 하는 거 안 봐 집에서 보거든 오빠랑 새로운 거 보고 싶다 이것 중에 하나 보자 뭔데? 호빈 호빈? 호빈? 오빠 나 지금 키닥두고 놀리는 거지? 맞아 피디님 맞아요 저 키 작아요 제가 큰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전 키가 다 큽니다 됐어요? 진짜 화나네 헝 뽕 뽕 초아야 응? 뜻밖의 여정이 제일 명작이야 짜증나 오빠 진짜 왜 그래 오빠가 다리가 길면 말을 안 해 왜 나한테 다리 쬐다고 뭐라고 해? 내가 어디서 오빠 다리 쬐다고 뭐라고 해? 다리 보지 마 초아야 다 장난이었고 응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나 이거 해주려고 일부러 놀린 거였구나 이거 오빠 차야? 널 위해서 준비했어 뭔데? 떨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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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 이게 뭐야 아 너무 창피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 빨리 초아 아니라고 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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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 번 차다 빨리 초아 아니라고 해 이 사람은 초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AOA의 초아가 아닙니다